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공연을 한다면 서로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많이 해보셔서 마음을 열고 저희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죠. 감사합니다. 연말에 시간내서 와주시면 분명히 따뜻한 어떤 마음속에 뭔가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4시간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대변지 1년도 안된 각 신의 뮤지컬이 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연기를 하겠고요. 그리고 없는 남자 출연 만큼 저희 다음 기회 최선을 다해서 블루스케이스 공연을 하고 한국 부모와 일본이나 해외에서도 없는 남자가 공연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동봉이가 되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는 이제 예술의 전담 때 너무 더웠어서 근데 블루스케이스가 딱 얻니까 이제 천천한 바람도 불리고 많이 시원해졌는데요. 저희 공연 많이 따뜻한 공연이에요.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저희랑 같이 그 방법도 하고 좋은 공연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.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블루스케어에 와서는 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배우로 저희 모든 분들 또 음악 세트 이 모든 것에 에너지 하나하나 더 느끼시고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결코 새 시간이 아쉽게 늦어지지 않으실 거고 많이 많이 와주셔서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많이 들어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